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일어나보니까 왜 히피가 와있네요 그죠 히피 히피 파니엘이래요 이름이 파니엘 이라고 되어있는데 cg보틀 자 여기에 뭐가 써있을까요 여러분 cg보틀에 레시피가 있네요 오 야 멋있다 차도 차두리란 애가 차두리가 아니라 차툴 히아신스 리스 아이고 이거 집이 저걸로 꽉 차겠다 괜찮습니다 야자스 농장을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야자스 농장을 만들고 파음랜드 어 벌써 달리기 시작했네 무한 증식을 무한 증식을 무한 증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보통 컨셉을 가지고 워동숲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야자수 컨셉으로 야자수 랜드 하와이 하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해아수 가까이에 심지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방해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 야자수 심어놓으면 또 야자수에만 오는 그런 게 생기지 않을까? 맛있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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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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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생을 다 했구나 자 여기서 끊고 좀 이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